16장에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죠 우선 1절을 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장소는 가난을 얘기합니다 가난에 들어가서 이들이 농사를 짓겠죠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결실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비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 좁은 의미에서 단순히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 보다도 큰 전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들이 지금 광야에 한 40년을 지내다가 가난한 땅에 들어갈 겁니다 광야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가난한에서는 씨 뿌리고 밥 깔고 떼약볕에 농사 지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 길고 긴 땀과 노동과 과정이 필요해요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일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게 낫습니까 직접 씨 뿌리고 밥 깔고 추수해서 여러분 어느 쪽 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매일 그냥 하늘에서 흰눈이 내리는 것처럼 펄펄 만나가 내렸으면 딱 좋겠죠 밥도 안 하고 늘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기적이 없이는 버틸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가난은 수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거기에서는 마음껏 주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자질구레한 과정을 거치고 겪어야 되는 일상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만 보여달라 그럽니까 기적 기적만 보여달라 그래요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죠 그럼 맨날 기적만 보여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참된 기적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기적이 아니고 거기는 광야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씨뿌리고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 있다는 근본적 복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매일 그저 보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현장들 매일 겪어야 되는 일들 그 일들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절로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랬어요 자 만물이라는 말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말 그대로 첫 것을 얘기합니다 첫 것 그런데 이 첫 것이라는 말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 사실 이 의미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신뢰로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들러나갑니다 가인은 뭘 드렸죠 땅에 곡식을 드렸어요 아벨은 뭘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혹자는 이 제사에 대한 차이를 재물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직업차별자이시죠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양치는 사람이 양을 드린 게 썩 그렇게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을 드린 것도 썩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죠 문제는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예물을 드리는 태도를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죠 아벨은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기름진 것으로 그랬어요 기름지다라는 말은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그런데 대비시켜서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수확물 중에 일부를 그냥 드렸어요 우리 어른들 흔히 하는 말 속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놈아 그러죠 그러니까 조그마해 보이는 태도와 행동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죠 방식은 사실은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 만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첫 번째 것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 속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보통 이 후반부에도 나오면 11조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11조라는 말도 10분의 1이라는 산술학적인 개념이 아니죠 11조라는 것은 열의 그 일, 첫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10분의 1을 떼어서 세금 떼듯이 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11조 속에는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라는 그분의 소유를 인정하는 가장 외적인 태도가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그 고백 속에는 이면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아홉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행위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 갖는 중요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유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결실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또 하나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했던 초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입니다 다스린 것입니다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고백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하도록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라는 개념이 뭐예요? 정확하게 예배라는 개념은 예배 월십이라고 그러죠 그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드린다면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 말이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예배를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무슨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의 중요한 가치는 의외로 전 인생 그리고 전 삶이 내포된 개념이에요 로마서 12장 같은 데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왜 몸일까요? 우리의 전체의 삶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면 예배라는 개념 속에서 가치를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어거지 예이기도 해요 아빠가 소파에 앉아서 저녁 다 드시고 다 씻고 모처럼 이제 쉬면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아래서 어린 아들 두 녀석이 둘 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두 녀석이 아버지 코앞에서 형제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이른다고 합시다 형 내일 아침 떼거리는 어떻게 하지? 형 등록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 둘이 그런 일상의 걱정을 깨지게 하고 앉았다면 아버지가 신문 보다가 뭐라 그랬어요 버럭 소리를 지를 거예요 빨리 방에 들어가 공문하에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말고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그 대화는 물론 만든 대화지만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성품과 사랑 이런 것들을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러한 인정과 고백이 형식적인 순서에 따른 예배 시간에만 나와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나를 주셨어요 많은 일들이 부딪힐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고백이 터쳐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배어 나와야 돼요 어떤 결정 앞에 어떤 대화 속에 어떤 주장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그게 뭐라고요? 그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뜻밖에도 우리 전인생적인 것이고 무척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도록 돼 있는가 하면 26장 하반절을 좀 볼게요 2절 모든 소산에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1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참 지나서 다 잊어버렸겠지만 12장 5절부터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몇 절만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성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이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 할지니라 이 즐거운 예배를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인마누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천사가 고제할 때 그 이름을 예고해 주셨죠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라 인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예배토록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가 계실 곳 그가 계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인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이 예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아흐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기에서 인마누엘이라는 말이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구약에서는 장소적 개념으로 가르쳐졌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장소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소로 상징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상징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내밀하게 내면적으로 발전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피조물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왕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이 추리기 처음 나오죠 국가제대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해요 이걸 혁명적으로 깼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양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아버지 우리는 자녀 이것도 성이 안 차니까 조금 더 내밀한 속성과 관계를 설명하죠 신랑 신부로 묘사합니다 뭐 이상 더 가까울 수 있는 관계를 설명할 방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성이 안 차니까 그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늘 언약을 깨고 딴짓하고 엉망으로 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얼마간 무얼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머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여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계실 곳은 결국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전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고요 안 믿는 누치신데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십시다 6장 19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몸으로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들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이죠 성전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시려고 계실 곳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마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내 인생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히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내 주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연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음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로 눈이 열어지게 돼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인과 그 신의 사람들은 예배를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신명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26장 보시면 2절 하반전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게 구약의 장소적 개념이었다면 이 장소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누구로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모든 총괄적인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십시다 그때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련아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사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건 뭐예요?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내 조상은 방랑하는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람 사람이 어디에서 낙은애가 되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야굽이죠? 요셉이 먼저 내려갔고 기근대에 70명의 식솔들을 끌고 최초로 애굽으로 집단 이주한 인물이 야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야굽을 얘기해요 그런데 야굽은 아람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굽은 샘족의 계통이에요 그런데 여기 야굽을 왜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야굽의 방랑의 세월이 거의 어디서 보내었었습니까? 아람입니다 바딴 아람 처갓댁 식구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20년 세월을 보내요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죠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매웠던지 훗날 바로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의 낙은의 길에는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 시기가 바로 바딴 아람의 20년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야곱을 명명할 때는 아람 사람이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무슨 아람이라고 그러죠? 앞에 보세요 수식어를 5절 앞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야곱의 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또 애굽의 식객으로 들어가죠 야곱의 전 일생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나그네의 삶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먹고 추수를 할 때 반드시 과거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자의 최고의 절정의 고백은 그리고 신앙인들의 최고의 퀄리티는 뭐냐 하면 그 입술과 삶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입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추억하고 상기하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가 어떤 방랑의 자리에 있었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현재와 과거를 대비시켜 대비시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난한 땅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은 이미 그 방랑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과거를 상기시킴으로써 드려지는 고백이에요 모든 신앙인의 꽃은 그 입술의 열매에 감사가 있는가 그래서 그 감사를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갯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죠 첫째는 갯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네가 과거의 그 나그네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여기 즐거워하라는 말은 사실상 감사라는 말인데 어떻게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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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단어 그 나그네 자리에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도 강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다른 걸 놓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극률이 여기는 자리입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공고한 이들을 돌보고 극률이 여기는 자리를 놓치는 교회여서는 안 돼요 그게 예배자로서의 삶의 아주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속에서 참된 선교가 시작이 되고 전도가 또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미 가난의 복락의 은혜 속에 머무는 자로서 참된 예배자의 하루가 되어 그 예배자의 하루 속에 극률의 영역을 결코 외면하거나 놓치지 않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